뒤집기 저희가 저희 팀이 이겨서 효연님이 왔죠 와 뭐 하고 있는 거 하나도 모르겠어 헐 오뎅이 있어? 왜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뭐예요 그거? 몽블롱 이게 뭐야? 이게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밥크림이야 진짜 모르겠다 그렇게 많이 사면 안 돼요 근데 이 차량 6명이니까 이거 진짜 맛있어요 어? 이거 맛있어 이거 도라에몽 도라에몽 아이스크림 하나씩 골라볼까요? 골라볼까요? 우리 맥시멈 얼마나 해? 그런 거 없어요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골라요? 이 정도면 될 거 같은데? 아이스크림 하나만 더 사면 될 거 같아요 어... 너무 많아요 일부턴 장바구니 오뎅을 먹어야 돼요? 오뎅... 오뎅... 말에 안맞는 말에 있겠지? 그쵸 고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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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냥만 먹어요? 네 소시지 소시지 고생했어요 이리쥬 고생했어요 오뎅 진짜 한 번 먹으면 너 이제 혜연이 오뎅만 먹을 거 mirror 노... 노 테이크아웃 플랜해 나 일본 살아도 될 듯 노... 노테이크아웃 노 테이크아웃 노 테이크아웃 노시지요 노시지요 네 네 예예 내가 어묵을 왜 먹자고 했는지 이해를 할 시간이야 오이지 꼭 상원 관찰 아무어죽 고这么 최고 무 아니요 무 먹어야 돼 무 진짜 맛있어 아 무 싫어요 야채 싫어 야채는 권하지 마세요 한국에 음구리 라면 있잖아요 네 그 라면을 여기에 그냥 담아놓은 것 같아요 말씀도 못해 라면 셰프 하연이 놓쳤어 아니 안 놓쳤어 뭐가 진짜 맛있어 많은 광고주 분들 불러주십시오 자꾸 어디 인사해요? 누구 있어요? 우리만 왔네 미안합니다 같이 오고 싶었는데 진짜 미안합니다 미안해 미안해 치열한 송구였기 때문에 뭐 안 사갈려고 그랬거든요 팀이니까 네 그래도 같이 샀어요 고맙죠? 고마워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먹는 사람 호두 안 아니야 안 끝났어 떨어질 것 같아 답이었습니다 렛츠고 고 렛츠고 소리로 애인 안 먹는 거 보여주려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날 막을 수 없어 지금 크로팍과 효도의 양금기를 먹었거든 크로팍과 효도의 양금기를 먹었거든 크로팍 크로팍이랑 효도가 장혁이 어떡해 진짜 맛있다 꼬집하잖아? 너와 있어, 인자. 이거 한 입 드릴게요. 애교 한 번 불러요, 애교 한 번 불러요, 애교 한 번 불러요. 1 더 2는 귀요미, 2 더 2도 귀요미, 3 더 2 3은 귀요미, 4 더 4는 귀요미, 5 더 5도 귀요미, 6 더 6은? 아, 잘했어요. 가자. 아!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